자, 잘 쉬셨습니까? 자, 갑인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갑인목에도 중요한 게 그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인목은 인목 속에 병화가 있어서 어떤 밭동기나 도화선이나 포탄이나 이런 상이 있다. 인암물질 이런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정통명리의 흉신의 탕화살이죠, 탕화살. 탕화살이 뭐야? 인어축. 그래서 인어축이 있다. 거의 다 그런 의미의 상법에서 이 상법을 알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묘목은 긴 나무니까 어떤 척추 이렇게 묘목은 어떤 등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등나무니까 목이나 목도 기른 거, 기른 거, 그다음에 혈관, 아니면 우리 목이나 목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긴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을목이나 묘목의 상이다. 그리고 어떤 바람이나 굽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을목일주가 노래나 연애하는 걸 좋아한다. 을목일간이다 그러면 을목일간 여자를, 남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래를 잘하면 된다. 을목여자를 남자가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래를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여러분들을 외우는 방법이야.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나무나 화목이나 벼, 채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파매체다. 전파매체, 어떤 언론이나 전파매체의 상이 있다. 특히 신문, 잡지 이런 거를 을목에. 을목에는 또 종이, 목은 뭐야? 종이지요, 종이. 그러니까 종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묘다. 감목일간이 정묘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식상인, 이거는 목생화에 쓰니까 상관이죠, 식상은. 식상은 뭐야? 식상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도 되는 거야. 똥, 오줌도 되고 이런 것도 되지만 하여튼 내 몸에서 배출되는 건 다 식상이라고 보면 돼. 우리 생각도 어디서 나와? 머릿속에서 나오죠. 그리고 묘에는 어떤 상이 있어? 종이라는 상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의 아이디어를 얻다가 종이에다 적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출판물이지, 그렇지? 글, 소설, 글 이런 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을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주에 가장 중요한 게 전파나 언론매체, 신문, 잡지 이런 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화는 똑같은 방송이나 전파매체인데 화는 무선이야, 무선. 그다음에 목은 유선을 의미해, 유선. 유선의 전파매체를 의미해. 그래서 앞으로 사주풀 때 보면 을목이나 묘목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신문, 잡지를 신문, 잡지 판매업을 했다.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럴 때 뭐를 알아야 돼? 아, 을목에는 이런 신문, 잡지라는 이런 상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게 뭐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을목이 식상일 때?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이? 그렇지. 을묘목이 어떤 재를 생산하는 어떤 수단이 됐을 때 내 돈을 버는 어떤 수단이 됐을 때는 그런 상이 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 아, 신문, 잡지 팔아서 돈 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을목의 상을 이제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병화나 사화가 아주 오화가 같은 상이 있어. 왜냐하면 오가 양이잖아. 그렇죠? 원래는 오가 양인데 음을 쓰일 때는 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상을 볼 때는 병이나 오는 같은 상을 본다. 상법으로 볼 때는. 상법으로 볼 때는 병화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상법으로 볼 때는 정화하고 사화하고 같은. 같이 본다. 상법으로 볼 때는. 양음을 따질 때는 반대지만. 이렇게 상법을 따질 때는 병화하고 오하고 상을 따질 때는 같이 보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태양이다. 영화, 광선, 전자, 전기. 전자, 전기, 통신은 무선이니까 그냥 날라다니는 거 아니야. 날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도 된다. 날라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병의 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영화나 어떤 TV, 영상. 영상이지. 영상. 그렇죠? 병화나 오화는 어떤 영상의 뜻이 있다. 영화나. 그리고 화일주들이, 화일관들이 주로 예의가 바르고 말을 잘해. 왜냐하면 화는 뭐야. 우리 육체도 따지면. 혀죠. 혀. 혀. 토는 입이잖아. 토는 입이잖아. 입구가 입구가. 그래서 어제 보니까 갑에 입구가 4개 붙었으니까 갑일관들이 말을 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입이 4개니까. 입구자니까. 그러니까 토는 입이다. 화는 뭐라고 그랬어? 혀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 공부한 오행의 속성과 특성. 그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이제 사주를 우리가 가서 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그거를 또 복잡하게 설명하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도표 안에 있는 거 딱 그려서 그거 외워라.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것만 갖고도 한 달 동안 내가 약장삼이 강의하면서 보라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갖고 떠들어도. 그런데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머릿속에다가 그건 암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병화나 오화는 태양이지만 정화는 뭐야? 별빛이나 등불이다. 별이나 별빛이나 등불 등화 이런 작은 보루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기하고 오묘한 불빛이니까 이 정화 일관들이 보면 신비한 그러니까 철학 계통에 많이 예를 들어서 무당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화 일주들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화 일주들은 화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을 받았어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좋겠군요. 그렇죠. 정화 일주일 천간에 천간에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술에나 술에 이런 천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정화나 계수 을목이 이런 을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을목이나 정화나 계수가 천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 이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정화는 똑같이 어떤 문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정화의 어떤 심장, 소장 화는 그냥 다 심장, 소장 다 어떤 데 보면 또 혈관 그래서 정화나 화는 화는 혈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강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혈관 그래서 우리가 오묘파 하잖아. 오묘파를 하면 오는 혈관이지. 혈액이 혈액이에요. 혈액. 그다음에 묘에도 어떤 긴 관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묘파 했다고 하면 뭐야 이게? 혈관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나중에 질병을 배울 때 질병을 배울 때 이거 배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 오묘파 하면 왜 혈관이 터졌다고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오하나 정화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신학 신학이라는 게 뭐야 철학이잖아. 그렇죠? 이런 그런 계통의 정화일지도 그래.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왕하면 안 돼. 병화는 일주가 병화 일주가 아니면 사주에 병화가 있는데 왕에 막 이렇게 병화가 있는데 왕하잖아. 그러면 그 사주는 바뀌어. 바뀌어.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장들이 많아. 우리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에너지를. 에너지를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미칠둠이 되는 거야. 미칠둠이. 그래서 사주를 딱 보고 와. 이거 정신나갔구나. 이렇게 딱 나와. 이건 왜 그래. 태양이니까. 태양. 태양이 왕하면 지구에 우리 식물이 살 수가 있어. 못 살아.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왕하면 안 돼. 그런데 정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빛. 별빛이 왕하면 좋아, 나빠. 좋아. 좋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정산고 이것만 바뀌었지. 일관이 병화일 경우가 있고 정화만 바뀐 거지. 병정일. 그런데 정화는 여기 보면 별빛이고 등불이란 말이야. 등불은 많을수록 좋아, 나빠. 말을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면 이건 뭐야? 기한사수야. 기한사수. 왜? 정화는 등불이기 때문에 별빛이고 별빛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아. 자동으로 그냥 그날 연애가 되지. 그렇죠? 별빛이 막 쏟아지는데 둘이서 남녀가 데이트해봐. 자동으로 그러니까 좋아, 나빠. 사랑이 물들으니까 좋지. 그렇죠? 그래서 정화는 왕하면 좋고 병화는 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병정화는 문화야. 거기 보면 주로 문화를 뜻해. 문화. 목화나 병정. 목화나 병정인데 특히 병정은 문화계통이죠. 영화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계통이야. 문자, 문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계통이고 문화계통이다. 이게 아 화는 문화계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목화가 많은 사주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목화 통명사주라고 그러잖아. 사주에 목화가 왕한 사주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목화 통명사주다. 목화 통명사주다. 목화 통명이요? 응. 목화 통명이다. 목화 통명사주다 이렇게 불러요. 이 목화 통명사주라는 게 뭐야? 문학, 학문 뭐 이런 데 제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해? 학자나 아니면 법관이나 뭐 이런 거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판사도 이게 어떤 사람은 고시 사법고시 패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검사로 가 어떤 사람은 법관위로 가죠. 목화 통명사주는 검찰로 가겠어? 법관위로 가겠어? 판사로 가겠어? 판사로 가지. 목화 통명사주는 금수가 있어서 금수가 잘 돼가지고 사법고시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 검사로 가지. 검사로. 변호사들은 이제 말재주가 중재력이 있고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운이 안 좋으니까 사각본이 운이 안 좋으면 변호사로 가는 거지. 관운이 안 좋아가지고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면 변호사로 가는 거야. 또 제를 추구하면 변호사로 가는 거야. 그렇죠? 응. 명예를 추구하면 검사 판사로 가는 거고 공무원 하는 거고 제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변호사로 가야지. 변호사야 돈 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을 하더라도 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공직을 하는 놈이 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뭐가 되는 거야? 사두에 보니까 공직은 공직인데 이 놈이 제를 추구해. 보니까 사두가. 그럼 뭐야 그게? 그게 뭐냐면 탕가 놀이 되는 거야. 공직하는 놈이 제를 추구하면 뭐야? 탕가 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두를 보고 이 놈은 탕가 놀이구나. 나오는 거야. 같은 사두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무나 기인데 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을이나 어떤 대지 뭐 노을의 뜻이 있어요. 노을. 노을이 이게 잘 써요. 그다음에 뭐가 또 잘 쓰이냐면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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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두에 무토가 하나 딱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당신은 선생님이나 어떤 강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죠. 왜? 무토가 이런 교단이나 탁자에 이런 뜻이 있다. 이 말이야. 여덟 자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일지에 있는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무토가 이렇게 무토가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있다. 사주 이렇게 내자가 천간에 내자가 있잖아. 그중에 무토가 하나 이렇게 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강연. 선생이나 교수나 강연하는 사람. 왜? 교탑을 놓고 강연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나 강단의 뜻이 있다. 그리고 노을의 뜻이 있어. 노을. 노을의 뜻이 노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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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만약에 무토가 있다. 연예인 사주에 무토가 있으면 뭐야? 화면이 빨이 화려한 거 비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보니까 연예인 하려고 하는데 무토가 있다. 이 사람은 무대 위에 화려한 불빛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연예인 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주로 무토가 보면 노을이나 큰 산 이런 뜻이 있다. 골동품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통상 다른 것들은 토니까 부동산 창고 이런 거는 통상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많이 쓰이는 게 노을이나 교탁의 의미 교단의 의미가 있다.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두 개는. 나머지 어떤 무대 강단 똑같은 뜻이죠. 그런 게 있다. 기토는 기토는 분진 있죠. 분진이나 얼룩점이 있어요. 분진 곰보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낀 거야. 곰보라든가 얼굴에 검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분진이 그런 걸 끼어 있어. 그래서 기토 그래서 감목이 기토하고 합하는 거 시라는 거야. 감목은. 이게 분진이야. 그래서 그리고 사주에 기해 기해 이런 게 있으면 기토는 토는 뭐야. 또 우리 육체적으로 피부죠. 피부. 피부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 감목이 들어있잖아. 감목은 머리라고 그랬잖아. 머리. 그래서 이게 피부 밑에 피부 밑이 어떻게 돼. 습기가 차죠. 해수니까. 피부 밑이 습기해서 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머리에 종기 같은 게 잘 나고 머리에 피부병이 생기고 우리 긁으면 병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피부병 이런 게 있다고. 피부 밑이 습하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기토가 있으면 얼굴에 이렇게 꺼목점 같은 거 곰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기토. 하얀 데 그게 기토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을 때 그런 뜻이 그런 의미도 쓰는 거야. 저는 진짜 피부가 온몸이 다 하얗거든요. 얼굴에 나이가 먹어서 전부가 맞지만 원래 그런데 그거는 전체를 봤는데 기토에는 천간에 그러니까 갑목은 뭐라고 그랬어 얼굴이라 그랬죠. 얼굴에 분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기회의 일주는 기회는 관계없어. 기회는 자압이 돼서 자압이지만 어쨌든 기회도 이게 일단 피부 밑에 습한데 주변이 또 목화가 있어서 그걸 해소시켜주면 괜찮지. 그런데 주변이 또 습하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기회가 말 잘하고 그렇죠. 기토가. 기토는 뭐라고 그랬어? 입이라고 그랬잖아. 토는 입이니까 기토가 둘이면 뭐야? 쌍나발이다. 쌍나발이다. 이렇게 하면 돼. 말 잘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구름 평원 전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분진이나 어떤 얼룩 반정 이런 거를 우리가 기토를 갖고 추정해낼 때 써먹는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건 잘 모르겠고 함축 신중 그건 저하고 그러니까 기일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기토들이 똑똑해. 기는 동물을 따지면 뭐야? 원숭이죠. 원숭이 원숭이가 돼가지고 재주 가져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들은 적이지만 하여튼 사주에 기토가 있을 때 어떤 분진이나 이런 걸 찾아낼 때 써먹는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써먹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잊어먹지 말라는 거야. 내가. 기토에는 기토에는 분진이나 얼마나 반전이 있다. 이런 거. 왜냐하면 질병 같은 건 따질 때 그런 걸 우리가 또 찾아야 되니까. 또 진토다. 진토. 진토는 수고란 말이에요. 수고. 그래서 진토는 수고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잖아. 그렇죠? 수라는 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니까 뭐야? 기계. 그렇죠? 기계나 이런 상이 있다. 그다음에 회로망 조직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진토에는 예를 들어 갑진 갑진이니까 갑목은 차량 갑진이다. 여기 차량의 상이 있어. 그러니까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토 속에는 그런 자수 같은 게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수가 막 움직이니까 어떤 회로망이나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전원이나 큰 감옥 감옥 진이나 축 사실 진술축미도 감옥이야. 그렇지? 진술축미는 또 감옥의 뜻도 있어. 창고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종양이나 폐 뭐 이런 거는 뭐야다. 진술축미는 다 암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진토해서 알아야 되는 게 차량이나 어떤 기계 해로망이나 어떤 조직망을 의미하고 화공약 화공 자진이 있잖아. 그러면 진토에서 물이 겉을 걸러서 나온다 이 말이야. 물이 진토에서 물이 걸러져가지고 나온다. 어떤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수장이라고 말하네. 정수장. 진토에는 정수장 정수장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걸러서 나온다. 이 말이야. 물이 걸러서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화학적 정수장에 보면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집어넣죠. 그래서 화공 화공 이런 뜻이 있다. 진토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아는데 종양은 어차피 다 진술충면은 종양이라고 그랬죠. 이 술토는 화고니까 화로나 가마 포탄 이것도 마찬가지 인목하고 비슷하게 포탄 탄약 뭐 이런 거 화고니까 주유소 발전소 또 술토도 뭐야 자동차 해상이 있죠. 진토도 자동차 해상이 있지만 수화는 화는 화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화는 자동차 수는 자동차 바뀌고 쉽게 얘기해서 화는 자동차의 엔진이야. 엔진 그렇게 보면 돼. 진토나 화는 자동차 해상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사고 여러분들이 고급과정 가면 제 강의 중에도 지금 이미 오픈돼서 하는데 차량사고를 볼 때 차량의 상이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차량의 상에는 신자 신자 진 유 축 이런 것들은 신자 진 유 축이 두 개 이상 되잖아요. 신자 진 유 축이 사 주에 두 개 있으면 그거는 뭐야 차량의 상이 있다. 차량의 상이 술도 오 오 오 오 술이다. 그러면 이것도 차량의 상이다. 차량. 이런 게 있어야 돼. 생산 사주에 차량이 있어가지고 차량끼리 어떻게 흉이나 합이나 천을 하면 차량과 차량이 부딪히는 거죠. 문에서 와서 차량과 차량이 부딪히면 뭐가 돼? 차량사고 교통사고 하는 거야. 옷을 또 배우는 거야? 옷을?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것도 술투가 차량의 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량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중에 다 배워. 나중에 다 배우는 까 이렇게 오 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 술이 있는데 운에서 오가 왔다. 그럼 오 술이 됐으니까 차량 사고 조심 해야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 사고도 아무나 나는 게 아니야. 자기 팔자에 사주 팔자에 차량 사고가 있다. 니까.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총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신 충 이에요. 그게 차량에 상이 있을 때 차량에 상이 있을 때 차량이 무조건 차량 상이 있고 술이 차량 상이 있다. 니까. 그럴 때 역마 살이 됐다. 든가 이런 게 보면 돼. 그래서 차량 상을 보는 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역마를 차량 인성을 차량 보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고 나중에 차량 사고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운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관과 지지의 상 이란 말이야. 그래서 술에는 차량 상이 있구나 이렇게 알으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축에는 암흑 암흑 세계를 의미해 축이. 그래서 신유주가 축을 그런 게 있어요. 축토는 아주 어맘한 얘기 어맘한 거야 어맘 아주 어맘한 그래서 땅을 타지면 어떤 때는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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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컴하고 어맘하게 땅굴에서 패잖아. 그렇죠? 그런 게 있듯이 폭력 도직의 의미 그래서 신유 예를 들어 내 사주에 신유가 있는데 여기 축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야 깡패 암흑 세계를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축에는 거기에 보면 암흑이나 지하실 갱도 석탄 분묘 폭력조직 이런 걸 의미한다. 또 축이 금고니까 금의 고죠. 금의 고단 말이야. 금의 고니까 금은 현찰이죠. 현찰이니까 은행의 상도 있다. 은행의 상.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법을 여러분들이 또 금고니까 축투가 깨지면 뭐야 축은 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폐암이지. 폐암. 축투가 깨지면 폐암이야. 이외에도 이거는 지지 가벌병정 이런 지지의 상이지만 천강과 지지의 상이지만 또 상법이라고 또 배워. 여러분들 상법 나중에 상법을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묘수랍은 부동산이고 묘신은 부순상 다시 또 여기에 대한 상법을 다시 다 배워. 왜냐하면 이거는 한자 한자지. 한자 한자지만 또 두 개가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이것도 상법이야. 신은 매우신이죠. 이거는 토니까 땅이죠. 땅에서 나는 매운맛이 나니까 이거 뭐야. 복시야? 고추도 되고 고추나 또 뭐야. 마늘 이런 상이 있어. 그런데 신미가 내 돈 신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뭐 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 마늘장세에서 돈 버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걸 배우는 상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까지 다 배워야 여러분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을 배우는 거야. 아주 초보적인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내가 얘기하는 거는 꼭 암기해라. 이런 뜻이야. 앞으로도 다른 거는 대충 감을 잡아도 들어오잖아요. 대구. 그러니까 미토다. 목토 금 이렇게 목토 금이 연결되면 다 이거 뭐야. 건축이나 부동산의 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목토 금은 건축이나 부동산의 상이 있다. 이 말이야. 목토금이 결합이 돼서 돈을 벌었어. 그럼 뭐로 돈 버는 거야?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토는 미에다가 이렇게 하면 뭐야. 만미자가 되잖아. 만미자가. 그렇지. 그래서 미토에는 만미의 상이 있어. 만미. 그래서 미토 있는 사람들이 음식 맛을 잘 봐. 음식을 잘 먹으라고 음식을 파면 잘해. 왜? 이 맛을 잘하는가. 그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고 미토는 또 이게 마른토지. 조토지. 조토. 마른토란 말이야. 마른토니까 갈증이 생겨 생겨. 생겨가지고 뭐를 좋아해? 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음주 뭐 이런 거 한가로운 휴식을 좋아한다. 이 말이야. 개미인 주들은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보는 거야. 그런데 식상고지 또. 식상고니까 식상은 뭐야? 또 음식이지. 육친의 상이 있잖아. 아까 육친의 상 식상고니까 식상은 뭐야? 음식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미면 개미니까 이 사람은 이걸 미를 뭐로 봐야 돼? 모기로 봐야 되는 거야. 수생목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장사하면 돈 번다. 이 말이야. 목 거니까 모기로 보는 거지. 목에 거니까. 그러니까 개미를 보는 순간에 이걸 미로 보면 안 돼. 미만 보면 안 돼. 목도 같이 이게 일제에 목을 깔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식상고니까 만미에다가 식상은 음식이라고 그랬잖아. 음식은 재나 재나 식상은 음식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음식장사하면 딱 맞다. 이 말이야. 식상고를 깔았으니까. 만미도 있는 데다가. 그렇죠? 그런 뜻에서 미토의 상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또 경금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무쇠나 강철 대장뼈 골격 강직 무력 폭력 금은 뭐라고 기본적으로 혁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우리나라에 큰일이 터질 때는 뭐야? 경금이 꼭 들어가죠? 유교 뭐 이런 거 유교는 무슨 년? 경인년 내놨다. 이런 식으로 경금은 왜? 숙살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왜? 금은 숙살직이라고 그랬어. 도망간 놈들을 어거지로 꾸지럽혀서 잡어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숙살직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리고 신금은 보석이야. 보석.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유에다가 술을 묻히면 뭐야? 술주자. 그래서 유가 재면 뭐 장사하라고 해야 돼? 술장사 하라고 해야 돼. 그렇죠? 또 유에는 또 뭐 환자나 유에는 환자나 시체 상 있어. 시체 유에는 환자나 시체 상 거기 보면 병자나 병자라는 게 뭐예요? 환자죠? 환자나 시체 주점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유금을 제압한다. 화극금. 그렇죠? 사주에 화가 왕이 와서 유금을 제압하는데 여기에 식상고까지 있다. 식상고가 식상고가 있으면 식상은 음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식상고는 또 무슨 뜻이냐면 탕약의 뜻이에요. 탕약. 그러니까 화로서 뭐를 다스려 환자나 환자를 다스리죠? 화로서 환자를 다스리는 데다가 탕약까지 있어. 그러면 이 사주는 뭐하는 사주야? 환자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돼. 식상 그러니까 화가 금을 제압하러 하는데 화가 금을 화극금 하는데 거기에 식상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한의사 사주다. 또 나중에 유는 뭐라고 그랬어? 시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 병술이나 하여튼 병술도 좋고 갑술도 좋고 괜찮다. 이 정화는 어디서 나온 거야? 술에서 나왔죠. 술토는 무슨 상 총, 칼 이런 상 술토에 보면 총, 칼 이런 상 있죠? 포탄 그러면 술에서 나왔으니까 정화는 뭐야? 정화는 총칼이지 총탄 그렇지? 술 속에서 폭탄 속에서 나온 정화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총알이지 총알 총알로 뭐를 때려잡았어? 총알 뭐를 때려잡았어? 시체를 잡았어. 그럼 뭐하는 사람? 사형집행관 암살자지 암살자 병화하면 재죠? 병화는 재잖아. 그렇지? 병화하면 재잖아. 화급금 해가지고 내가 긁했으니까 재란 말이야. 돈을 뭐로 벌었어? 총알로 벌었지. 그러니까 전문 암살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금에는 이와 같이 환자나 시체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모르면 술토는 폭탄이고 폭탄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총알이다. 총알. 포에서 나온 총알로 뭐를 잡았어? 시체를 잡았다. 시체인데 이 시체가 뭐야? 돈이 들어가지 말이야. 그러면 총알로 시체제를 잡아서 돈 버는 사람이니까 뭐하는 사람이야? 전문 암살자다. 이게 상법이야. 이런 게 상법이야. 그런 걸 알려면 이거를 여러분들 내용을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임수다. 그러면 바다, 강, 방광 똑같은 얘기지. 그리고 수에는 임수나 개수나 다 수 수 수에는 숫자에 상해 숫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값진 일주가 임수가 있고 임자가 있고 죄수가 있고 이민 이런 게 있다. 이 사람은 말이야. 이 수가 어디로 들어갔어? 진토로 들어갔다. 또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야기시켜 경진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 경진. 이해하기 쉽게 경진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뭐를 생산했어? 금생수, 금생수 했죠? 그러면 수를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 다 뭐야? 숫자. 숫자지, 숫자. 그렇죠?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 식신이란 식상이란 건 내 머릿속에 나온 거라고 했잖아. 내가 배출한 건 다 식상이란다. 내 머릿속에 나온 게 뭐야? 숫자다, 숫자. 이 숫자가 어디로 들어갔어? 진토로 들어갔더라. 진토는 그럼 뭐야, 이건? 숫자에 집합태죠? 숫자에 집합태다. 숫자에 집합태인데 이게 뭐야? 인성이죠? 인성이잖아. 왜? 토생금 해적일까. 그렇죠? 인성은 뭐야? 어떤 조직체를 의미한다, 조직체. 그러니까 이게 수학의 학술단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숫자의 조직이니까 어떤 학술. 그러니까 수리학. 그렇죠? 어. 이 사람은 수학의 어떤 수리의 어떤 연구소지, 연구소. 그렇죠? 식상은 또 학문의 뜻도 있잖아. 학문. 학문이고 숫자란 말이야. 수학, 숫자를 숫자를 다루는 학문단체. 학문이다. 이 말이야. 숫자를 다루는 학술단체의 내 밑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대량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가 하려면 인자세 이거는 수에는 뭐하는 숫자의 상이 있다. 숫자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래서 그래서 보면 회계하는 사람들 있죠. 회계. 회계사. 회계사나 뭐 뭐야 저기 세금 세무사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사람들 또 재무계통에 재정이나 재무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숫자노릅하죠. 숫자노릅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사주에 뭐가 있어? 수가 있다. 그러면 수가 자미천 했다. 자미천 나 좌우충 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는 거야. 좌우충 했다 그런 거야.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숫자가 주파나리 왔다 갔다 한다. 주파나리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하는 사람? 숫자 계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법을 가지고 이런 걸 추정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임수는 지모다. 혈액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거니까 잘 알지만 계산이나 어떤 숫자의 상이 있다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 또 자수 자수하고 임수나 자수는 같은 거기 때문에 자수에는 어떤 기본이죠. 기본 우리가 자수는 시작이잖아. 시작 그렇죠. 수는 1번이고 시작이다. 이 말이야. 자수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뜻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계수도 마찬가지다. 계수. 계수는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다. 계수는 비다. 그래서 계수는 비이기 때문에 비는 만물을 적실 수 있죠? 그래서 사주에 천간에 계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목이 많다. 지지에. 그러면 이 비가 만물에 적시해 주죠. 지지에다 해명이 목이잖아. 그렇죠? 다 목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야? 비로서 세상을 다 번성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야? 유명한 어떤 철학자나 뭐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예방한 의학이나 의사나 아니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수는 그래서 이게 비의 상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 이슬, 샘물, 소리, 이런 거 결정책 또 뭐냐? 붓이나 해수나 계수는 먹물. 먹물의 상이 있다. 그럼 화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화가가 되려면 신금이 있어야 되고 또 종이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화라는 것은 뭐야? 이게 색채를 의미하잖아. 색채.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도 있어야 돼? 물도 있어야 된다. 물과 붓과 종이와 색채가 어울려졌다. 임수가 병화를 보면 임수가 병화를 보면 색채다. 정화를 봐도 색채다. 먹물과 색채. 먹물로 색채.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나 계수에는 이와 같이 어떤 먹물이나 물 뭐 이런 그런 상이 있다. 또 숙자나 연산 또 바퀴의 상이 있다. 자수나 계수 이런 것들은 바퀴의 상이 때굴때굴 또 동그라죠. 뭐야 이슬이 보면 동그랗게 떨어지죠.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자수나 계수는 동그란 거 그래갖고 동그라니까 이게 뭐 같이 생겼어? 바퀴의 상이 있다. 바퀴를 된다. 거기에 보면 정액 이런 건 다 그게 그거죠. 그렇죠? 골수다. 눈동자. 눈동자도 된다. 예를 들어서 평화가 계수를 보면 화는 눈에 상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눈에 눈동자가 있어요. 눈동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 수는 숫자의 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짚어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짚어준 거고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냐? 아니다. 나머지도 알아야 된다. 나머지도 알아야 돼. 나머지도 알아야지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법 앞으로 상법을 배우려면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가불병정 모기 경신 임계에 대한 이런 상 그 다음에 자축인묘 이것도 지지의 상도 있어. 지지에도 지지에도 다 상이 있는데 나머지 거기 그런 것들도 여기에 충 미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저기의 상이지 지지의 상 지지의 상도 같이 천간의 상과 천간과 지지에는 이런 상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안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받아람기를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이건 해야 돼. 이게 안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 수가 없어. 고수가 최고의 고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월 이내는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두 달 내로 계속 봐서 완전하게 구구당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겠다. 좀 쉬었다가 또 합시다. 다.